뭐야 이거 아카펠라 아이돌이 아카.. 아카.. 아카펠라 안녕하세요 시츄입니다 오늘은 온앤오프가 컴백을 하는 날인데요 온앤오프 뮤비는 두 번째에요 온앤오프는 킹덤에서도 그랬고 유망한 아이돌이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바로 뮤비 볼게요 오 CG.. CG 보소? 미술이 좋다 오 잘생겼네 아니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왜 안하지? 아 컨셉인가? 오 우주선 해커 이런 건가? 하하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축복을 오 가상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 저 옷인가 보다 오 CG 왜 이래 미쳤네 블러 노래? 춤춤 방금 시계에 춤춰있었어요 춤춰 오오 어우 이거 멋있다 이거 이거 미술이 너무 좋다. 이 친구가 상당히 잘생겼네. 이런 미래의 뒷골목 느낌이 너무 좋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야. 이거 타고 도망가는 거야? 대박. 춤차! 진짜 기분 좋아 보여. 춤추는 게. 체포됐다. 막아줬어. 뭐야 이거. 아카펠라? 아이돌이 아카펠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래요. 가사가 너무 좋다. 플라우 노래! 오 CG! 아니 뮤비에서 CG를 이렇게까지 쓸 일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dich, you are fromld up! 아름다운 우린, 아름다운 우린, 여기에 있다. 뷰리풀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뮤비 잘 봤고요. 퓨즈 팬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 아니 아이돌이 아카펠라 말이 됩니까?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 거야? 되게 신박했던 뮤비였던 것 같아요. 이런 CG가 막 가득하고 엄청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가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노래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떠요? 갑자기 애교를 부려. 미안합니다.